자, 모의고사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면요. 공항 검색대에서 투과력이 강한 A. 뭐, 이거 그냥 보자마자 X선이죠. 감마선보다 길고, 자외선보다 짧고, 어... 투과력이 좋은 거. X선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핵융합반응인데, 원자액 A는 질량수가 2, 중성자수 1. 그러면 2-1, 양성자수가 1이죠. 2, 1, 2, 1. 자, B는 질량수가 3이고, 중성자수 1이니까, 3-1 하면 양성자수 2, 양성자수 2, 질량수 3. 2 더하기 2는 3 더하기 1,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0. 기역은 중성자가 되겠네요. 질량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성자수는 다르고요. 중성자 맞고, 핵융합반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질량결손이다. 맞습니다. 답은 ㄴ, ㄷ,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화 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X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밀려났다. 반자성체죠. 반자성체는 가까운 극과 같은 극으로 자기화되면서 밀려납니다. N극 아니고, N극을 가까이 하면 N극으로 자기화되면서 역시 밀려나겠죠. 반자성체는 밀려난다. A, C가 맞는 답이 되겠고요.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2배다. 각각 질량은 2mm이다. 여기 용수철이 작용하는 힘이 F 플러스 Mg겠죠? F 플러스 Mg 그 다음에 바닥면이 떠받치는 힘은 F 플러스 Mg에다가 2Mg가 더해져 있으니까 3Mg 플러스 F가 될 텐데 이게 이거의 2배다. 그럼 F는 Mg 나오죠? F는 Mg다. 기억번 맞고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 플러스 Mg니까 2Mg겠죠? 틀렸고 B에 작용하는 중력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 B에 B에 작용 반작용일 수가 없습니다. 작용 반작용은 힘이 작용하는 목적어가 달라져야 되죠? 자, 답은 기어 2A, 2B 2A가 더 크니까 파장이 짧다. 3에서 2로 전이할 때는 이 크기만큼 방출이 돼야 되니까 A-C 맞고 B랑 C를 더했을 때 A보다 이만큼 더 있죠? 그래서 B랑 C를 더한 게 크다. 네, 당연히 맞습니다.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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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다 왔다. 0초일 때 모습이고요. A에서 진행속력이 1입니다. A에서 파장은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cm네요. 1로 넘어오니까 4cm로 바뀌었죠? 그럼 파장이 2배가 됐다. 그럼 속도도 2배가 될 테니까 속도는 2cm per second입니다. 기어 번 틀렸고 A에서 속력이 1 파장은 2 그러면 진동수는 2분의 1이죠. 진동수가 2분의 1이고 그러면 주기는 역수치하면 2초가 됩니다. 그러면 주기만큼 지났을 때는 변이가 항상 똑같아야 된다. 맞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Q점 이 Q점에서 매질의 운동 방향이 1초일 때 즉 주기의 절반이 지났을 때 마이너스 Y 방향이다. 만약에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면 주기의 절반이 지나면 전체 파장이 4니까 2cm만큼 이동했겠죠? 2cm만큼 이동했을 겁니다. 1초에 2cm 이동하니까 1초 후에 2cm 이동하면 얘가 이렇게 와있을 거예요. 요게 여기까지 와있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Q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Q에서 매질의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다. 라고 했으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방향이라는 거죠. Q점이 1초 후에 이 볼록한 게 요렇게 오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치게 되면 요렇게 와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Q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겠죠? 아래쪽으로 내려갈 차례. 마이너스 Y 방향이 되려면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